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화장실이라는 공포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 공포게임이에요 자 저는 일본어를 아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더블 ACD 그냥 조작법이겠고 시프트 달리기겠고 컨트롤 안 끼겠고 이거 옆에 건 뭐죠? 가운데 건 뭐죠? ESC는 그냥 뭐 ESC겠지 오케이 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사진 어? 이 아줌마 누구더라? 오 훔쳐보기 우클릭 아 이런 식으로 와 게임 인디게임 치고 퀄이 진짜 좋네 뭐야 이거 비밀번호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? 사진이 힌트인가? 1982 아니 무슨 화장실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? 1990 0921 1993 1009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29810311 뭘까? 이게 힌트인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잠겨있고요 어? 뭐야 불 누가 껐어? 야 불 야 불 끄지마 어 불 아유 누가 껐어 장난치지마 어 장난치지마 개같은거 똥싸고 있을때 누가 밖에서 불 끄면 개빡쳐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뒤에 봐봐 2-2 아무것도 안적혀있고 6-9 2-2 2269라는건가? 그러면 9622인가? 뭐야? 어 뭐야 뭔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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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도 있었다고요 숫자가? 아 4-5 224569 224569 뭐야 내 자린데 여러분들? 내 자리야 이게 무슨 뜻일까? 아니 비밀번호가 뭐야 도대체 아 누가 불 또 껐어 아 진짜 사람 있어요 불 끄지마세요 어? 야 이거 뭐야 개무서워 어? 0812 아 여깄네 비밀번호 0812 좋아 열려 안 열려? 이래도? 이래도 안 열린단 말이야? 이거 100%인데 0812 이게 무슨 뜻인가요? 일본어가 까먹었을 때에는 여자친구에게 전해두었다? 라고 써져 있다고요? 내 여자친구가 있었나? 얘가 여자친구가? 얘한테 전해두었대 그냥 다 써봐 뭐야? 여보세요? 야 고장났어 와 홀리 쉿 버그인가? 아 에에에에에 미안 아니 장난치지마 이번에 두꺼비짓 내렸니? 뭐야 오 뭐야 왜이래 이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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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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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러지마 여기 숨어 어 여기에 힌트 있을 것 같은데 아 풀 왜이래 장난치지마 아니 개같은거 계속 스위치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네 진짜 여러분 채팅창 여러분들 엉덩이 흔들지 마세요 어허 아니 지금 개무섭다고 잠깐만 하나도 안보여 어 나중에 비밀번호 아 불 또한 켜지네 아 장난치지 말자 진짜 어어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아 그게 깜짝 놀랐네 아 다시 시작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비밀번호 맞춰야돼 이거 어떻게 여기 밑에 쪽지있었는데 그치 2016년 8월 12일 이거 해석해주세요 두통이 심해졌다 환각 증세도 있고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그냥 별다른 얘기 없네 뒤에 봐봐 없네 아무것도 어 어 사진있다 12 1993 1032 어 이 사진 개쩐다 1032 아니 근데 밑에 봤는데 이거 봐도 모르겠어 12 12라 적혀있는게 답인건가 어 어 뭔소리야 아 진짜 어 개무서워 화단에 열쇠있다고요? 와아 미쳤어? 와 이 좁은거였어 이걸 못봤네 이 열쇠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이걸 열면 뭔가 해결이 될거에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야야야야 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자친구가 알고있는 숫자는 패스워드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? 아 꺼져버렸다 0812가 아니라고 그러면? 아니 장난해? 이걸 왜 이딴 상자에 쳐놨어 그러면 당연히 0812 내가 입력해봤는데 아니니까 내가 다 할거 아냐 아니 남들 다 아는 사실을 왜 이렇게 열쇠를 막아놓은거야 도대체? 그럼 어딘가에 또 뭔가 누르시는건 있을거 같은데 화분 봤어요 화분 이미 봤고 진짜 모르겠네 어 뭐야 야 자꾸 누가 들어와서 자빠지는 소리네 슬퍼신고 자빠지는 소리나 자꾸 2304라고? 도대체 왜 2304야? 왠지나 좀 말자 한번 보게 좀만 더 살펴보자 아 몰라 그딴거 없어 그냥 2304라면 답이 2304겠죠 뭐 아 좋아요 아닌데? 어 열렸다 오 열렸어 오케이 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답이 왠지 모르겠습니다 와 그래픽 진짜 혜잔데? 짱 좋다 아 장난아닌데? 자 손전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손전등을 이용해서 E키를 사용해서 손전등을 킬수가 있네요 AF키로 헐샛 야 손전등 줬다고 갑자기 다 어두워지면 어떡하니 이거 아니잖아 너무한거 아니야? 아이샤 아이샤 아니 문이 다 당겨있어 왜 아이샤 아이샤 뭐야 저거 뭐야 저거봐 저거봐야 저거봐야 나가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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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아 오지마아 어? 어? 끝이야? 여러분들 이 게임 화장실에서 시작하고 화장실에서 끝나네요 게임 오버가 아니라 땡큐 포 플레이 손전등 도대체 왜 줬지? 어 데모인거 같아요 데모인거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상 인디공포게임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시작하고 화장실에서 끝났네요 자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